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은 이동우라고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결론을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것은 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기는 합니다. 기업들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변화는 사실 없던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언택트라고 하는 주제도 이미 다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방향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다만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응하고 있는 방법들은 이미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속도가 빨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영어로 보면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얘기를 하죠. 존 템플턴이 얘기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마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변화들이 AI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갈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읽는 부분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탈레스테이세라 교수는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에 가장 큰 파괴자는 고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타난드 교수는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컨텐츠의 미래는 원래 원서 제목은 컨텐츠 트랩입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컨텐츠 판매를 하다가 컨텐츠 판매가 잘 안 될 때 그때 늘 하는 이야기들은 컨텐츠 전략이 없어서 그렇다. 혁신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컨텐츠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시스템을 바꾸게 되고 하게 되지만 사실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먹거리 분야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허니버터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과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SNS에서도 이게 너무나 화제가 되고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대량 생산으로 돌리자라고 하면서 2016년 5월일 거예요. 그때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과자는 마트에서는 거의 떠리 상품으로 또 묶음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거대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초창기에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지금 초거대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과 세계 경제의 예측입니다. 왜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냐면 컨텐츠는 분명히 컨텐츠 시장은 세계 경제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문화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탈 때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글로벌이 아닌 경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이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국내로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첨단 기술기업들을 해외로 보냈다가 그것들을 다시, 그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세계 경제라는 책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선진국들은 산업 공동화를 겪고 있었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많은 공장들을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했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제조업 혁신에서 시작되는 일들이기는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을 우리는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앞으로 많이 차단되고 분명히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벌이 아닌 경제로 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1980년대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략사업본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제가 깨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경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아닌 쪽에서 글로벌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어렵게 드렸는데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어떤 상품을 내놨냐면 전 세계의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업종 중에 한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에어비앤비도 온라인으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가서는 제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첨단 기술 쪽으로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중에 한 가지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먼저 치고 나갔을 때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퍼스트 무버가 성공할 확률은 7%, 지금까지는 7%라고 여겨졌고 그 다음에 패스트 세컨드가 성공할 확률은 47%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스의 저자가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펠로톤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회사는 홈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한 14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미러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운동 프로그램들을 거울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대박 기업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요. 그리고 펠로톤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사실 보면 이런 거친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가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컨텐츠 기반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보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코닥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비트코인의 운영체제,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쫓아가보게 되면 사실 블록체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알트코인만 해도 1600여 개 이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이게 전자화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달러가 전자화폐로 탄생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을 낳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이르렀는데 이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분산 원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컨텐츠 판매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의 경제 경영서들을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지금 차고 안에 있다. 이런 속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에는 존재하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가 무언가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유 오피스의 건물 하나 정도는 아예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내년에는 아마도 본격화하면서 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닥원을 꼽았는데 코닥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코닥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대한 플랫폼이 우세할 것이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컨대 양방향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에어비앤비, 우버도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말씀드려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거고 한쪽에서 컨텐츠와 서비스를 올리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컨텐츠나 서비스를 소화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느 기업의 CEO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도 플랫폼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의 지금 공통점을 보면 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생긴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모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을 만든 회사가 있나요? 또 우버를 만든 회사가 있었던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만든 회사가 있었던가요? 모 기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 기업의 문화와 거대한 기업들의 문화와 작은 기업들의 문화는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행사의 제목이 디지털 컨텐츠 코리아 온라인 엑스포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이미 어느 정도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회사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 기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플랫폼을 만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의 컨텐츠를 얹어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긴 합니다.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 사실은 플랫폼이 아닌 블록체인 쪽에 더 기회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길더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더 확신이 들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조지 길더는 지금 82세인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구글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글 플랫폼에 우리가 얹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애플 플랫폼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런 미래를 한번 좀 그려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도대체 구글은 멸망할 것이냐 또 플랫폼은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블랙체인 기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성급하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네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IBM의 연구원이었던 데이브 스노든이 만든 용어이기는 한데요. 이 커네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는 총 네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것, 두 번째는 난해한 것, 세 번째는 복잡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혼돈 상황입니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네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난해한 것까지는 전 세계 전문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박사기급을 데려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과 난해한 혼돈 상황은 사실은 그 누구를 데려와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ICT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ICT 기업들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우세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율주행차 시장을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ICT 기업들은 자본은 많지만 자동차 제조시설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어느 기업 쪽이 우세할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몇 년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기는 맞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예측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정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 디바이스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때 망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증강현실 도구 중에 하나가 구글 글래스인데 이 구글 글래스는 지금 B2B 쪽으로 아주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생산량 자체가 3천만 대를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기는 해요. 이 상황에 지금 애플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애플이 지금 증강현실 쪽에 단말기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증강현실의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플은 단말기를 아마 출시하면서 증강현실에 대한 생태계를 오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그래서 애플이 뛰어들게 되면 이 시장이 아주 빠르게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사실은 발표된 뉴스이기는 한데요. SKT가 점프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5G를 얹어서 증강현실 디바이스 시장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페토가 있습니다. 제페토는 최근에 1억 8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케이팝 스타들이죠. BTS나 블랙핑크나 이쪽 케이팝 스타들도 제페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은 글쎄요. 이렇게 화제가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중간에는 지난 몇 년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시장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점은 아마도 애플이 증강현실을 오픈하면서 뭔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적층 가공 분야가 있습니다. 적층 가공 분야가 약간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온라인 엑스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층 가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 그런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피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는 3D 프린팅 정도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빌이라고 하는 회사는 뮤 플로리다의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의 한 100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공장이 만약에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공장에서는 오전에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찍어내고 오후에는 자동차 패널을 이렇게 찍어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재료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서도 적층 가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층 가공을. 이 적층 가공은 어디티브 매니섹처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적층 가공 시장이 지금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등장하게 되느냐. 적층 가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모양상으로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는 거대한 공장을 세워서 거대한 생산량을 만들고 그리고 부품의 수급도 가격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층 가공이 일반화되게 되면 사실 상황이 바뀌게 되죠. 저는 여기에 콘텐츠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그들의 목표대로 전 세계에 한 5천 개 이상의 공장을 만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의자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자를 나는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팔겠다라고 한다면 이 의자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공장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를 찾아야 되고 유통 라인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적층 가공에 얹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회사가 그런 콘텐츠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전방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방위 기업이 등장하기가 초일기에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제조 시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시설에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나는 디자이너다. 의자를 디자인할 수 있다. 나는 책상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면 적층 가공으로 얼마든지 디자인을 하고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고 여러분들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는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 또 제조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든 컨텐츠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점에서 적층 가공에 대한 책, 3D 프린팅이나 어디티브 매니섹처링에 대한 책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예 나의 미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쿠키 제공 중단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텐츠를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쿠키 값인데 이 쿠키 값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쿠키가 아니라 사실은 IT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거기서 뭘 검색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쿠키 값이 다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를 만든 회사로 사실 다 빨려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에서는 들어갔을 때 쿠키 제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억셉트를 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웹사이트에서는 사실은 그 서버가 여러분들의 쿠키 값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있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2020년 1월 14일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 묻혔는데 구글이 쿠키 제공을 앞으로 2년 이내에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글이 이제는 쿠키를 이용한 마케팅이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이제는 쇼핑 쪽에 더 우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포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가 있지만 미국에는 아마존과 구글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구글의 검색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구글은 또 아마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쇼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휴 군단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쿠키 제공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완전히 완전히 지금까지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발표한 지 벌써 한 10여 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1년 반도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채널에서는 도대체 이제 자사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지 길더는 구글의 멸망을 예고를 했고 구글이 소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글은 소멸할 것이다.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지 길더의 예측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것에 대한 이슈를 몇 가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책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다 보면 미래가 변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 회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 비율이 도시인구 비율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령화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이 도시인구 비율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도시인구 비율이 전 세계의 약 52%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년 안에는 7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서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도시가 이 메가시티라고 하죠.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생겨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마케팅, 또 컨텐츠 준비, 그리고 또 고령화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고령화 이슈는 재미있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즈니스 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령화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MIT에 보면 에이지랩이 있습니다. MIT에는 미디어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이지랩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에이지랩의 소장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기업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 MBA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인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찹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죠.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960년대에 노인 이유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모 세대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 이유식을 만들면 노인들이 이 이유식을 잘 먹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잘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게 판단의 미스죠. 왜냐하면 노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이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이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필수가 없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추세로 보면 예전에는 분업체제가 유행을 했었어요. 분업체제라고 하면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구현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서는 이런 이슈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긴 한데 예를 들면 200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음악을 틀더라도 케이팝을 만약에 어느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구매를 할까? 라고 검색을 하더라도 30초 미리 듣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화, 드라마, 시리즈물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처음에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서사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콘텐츠들이 처음에 초반에 모든 독자들의 집중력을 끌기 위해서 아주 센 장면을 넣게 되죠. 드라마를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뭔가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음악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 뮤지션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든 노래도 보면 난 알아요라는 노래도 보면 전주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부터 있었던 변화이고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전에 존재했던 고객들과 지금 존재하는 고객들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에서는 서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상대방의 집중력을 빼앗을 수 있는 커다란 충격을 주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의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획을 할 때 고객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의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야만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숙제도 드렸는데 그런 숙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만 판단할 수 있고 다른 회사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시장을 보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청위에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말씀드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